내가 잘났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여기서 실패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증시각도기 곽상준입니다 이 강의를 들으신 분들은 성공할 확률이 굉장히 높아지신 거예요 여러분이 투자하신 시간과 가치가 여러분에게 실질적인 노후를 보장하는 수단으로 돌아올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이거 우리끼리 비밀입니다 이거 딴 데 가서 말씀하지 마세요 이런 강의하는 사람은 거의 아마 제 생각에는 없을 것 같아요 이거는 실전을 해본 사람만 아는 얘기예요 안녕하세요 증시각도기TV 각도기 클리닉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오늘도 벌써 15번째 각도기 클리닉 시간이네요 저희 이거는 사실은 저희 고유의 프로그램이었어요 남들 보고 따라한 거 절대 아니고 저희 고유의 프로그램인데 공교롭게 여기저기서 비슷한 것들을 많이 하더라고요 저희가 준비하기는 상당히 일찍 준비했는데 그래서 그래도 저희는 오리진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내용상으로는 월등히 오리진입니다 왜냐고요? 실전 투자자잖아요 그리고 이런 투자 가이드를 해주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건 사전의 경험이 얼만큼 있는지 여부 실전에서 계속적으로 성공적인 스토리를 썼는지 여부가 저는 개인적으로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부족하지만 저희 증시각도기 클리닉은 그런 점에서 여러분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각도기 클리닉이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 클리닉에 사연 주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첫 번째는 제가 클리닉을 해드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여러분들의 사연 자체가 굉장히 의미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많은 분들이 여러분들의 글을 읽으면서 굉장히 동감하게 돼요 그러면서 여러분의 글들이 여러 사람에게 서로 도움이 되는 그런 글들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저희에게 사연 보내주신 분들께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저희가 준비한 소정의 선물도 계속해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분들 저희 주소로 사연 보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의 사연은 우상명분님이 보내주신 사연인데요 사연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매번 방송만 보다가 기회를 주셔서 각도깊게 제 사연을 보내드리고 조언을 구하고 싶어서 이렇게 글을 쓰게 되었습니다 처음 주식을 접한 지는 13년쯤이었습니다 아무것도 모르고 여윳돈도 거의 없어서 재미삼아 해보다가 운이 좋게도 삼성전기 CJENM으로 수익도 내보고 그냥 감으로 주식을 사는 수준이었습니다 그러다가 맞벌이하면서 조금 넓은 집으로 이사가서 아이를 키우고 싶은 욕심에 서울 변두리에 허름한 아파트를 팔고 넓은 평수의 전셋집으로 이사를 갔습니다 2016년 12월 정도에 매도했다고 하네요 그 후 집값이 급등하는 걸 보면서 허탈감을 느끼고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와이프가 암 진단을 받고 직장을 그만두게 되면서 뭔가 내가 큰 실패를 경험한 듯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열심히 살았는데 사기를 당한 느낌? 내 돈은 그대로인데 돈을 잃은 느낌 같은 거였습니다 그래서 와이프에게 허락을 구하고 암 진단비로 본격적인 주식 투자를 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현대차 세종텔레콤 GS 글로벌 삼성 엔지니어링 미래에셋 벤처 투자 5종목에 투자금 6천만원을 넣었습니다 현대차 80% 기타 20% 19년 말쯤이었는데 투자하자마자 코로나 터지고 샀던 종목들이 반토막 나면서 손실이 커졌습니다 다시 반등 시점에 손실난 종목의 여유동과 대출을 받아서 1억 정도를 분할로 더 넣었습니다 결과적으로 지금까지 원금 대비 100% 정도 수익 상태입니다 그동안 이것저것 사고팔과하면서 현재 투자금은 3억 5천 정도입니다 현금 이중 30% 나머지는 주식 대용주, 배당주, 중소용주 약 25개 종목으로 분산되어 있습니다 투자금 대비 현재 수익률은 5%입니다 원금 대비 연 15% 수익이 목표이고 전체 자산의 60%가 주식 투자에 들어가 있는 상태입니다 위험부담을 최대한 줄이기 위해 분산 투자를 하면서 일정 부분 수익이 나면 매도를 하고 다시 저평가된 기업을 찾아서 매수를 하고 하는데 매도를 너무 일찍해서 항상 큰 수익을 먹지 못하는 우를 범하고 있습니다 손절한 종목은 하나도 없습니다 손실이 나면 그냥 기다리면 오른다는 생각으로 특히 큰 돈이 들어가는 종목은 코로나 이전 가격이 얼마였는지를 기준삼아 매수했었습니다 작년까지는 운 좋게 잘 통했는데 올해부터는 거의 모든 종목 모든 주식이 다 올라와서 주식 비중 100%로 하고 싶은데 어떤 종목에 투자할지 확신이 없어서 현금 비중을 가지고 가고 있습니다 혼자 하기가 버거워서 슈퍼게임이 유튜브에 가입도 하고 증권사에서 근무 경력이 있는 유튜버에 가입도 하면서 이것저것 투자 정보를 대입해서 매수하기도 합니다 과연 이런 식으로 주식 투자를 하는 게 맞는지 의문이 들기도 하고 앞으로 어떤 식으로 해야 잃지 않고 안정적으로 투자를 할 수 있을지 각도기님에게 조언을 구하고자 이렇게 글을 써봤습니다 삼성전자, 현대차, 현대모비스, 글로비스, 이노션, LG화학, 삼성화재, 삼성SDS, 삼성엔지니어링, SK텔레콤, 아시아나항공, GS, 롯데지주, 미초원, 하나제약, LG텔레콤, 한국전력, 이넉스첨단소재 등등 약 25개 종목을 계속 가져가도 되는지 종목 비중을 지르고 하는 게 맞는지 머리가 나빠서 재무제표 등 디테일한 부분은 잘 모르고 정보 매매, 감 매매로는 한계가 온 것 같습니다 가지고 있는 종목 대부분 약수익주입니다 참고로 저는 초등학생 자녀를 둔 43살 남자 직장인입니다 현대차로 전체 수익의 50%를 달성했고 지금 비중 10% 미만으로 현대차 그룹주를 보유 중에 있습니다 네 그 우리 우상명분 님은 대체적으로 투자를 잘 하신 거죠 네 이 정도면 투자를 잘 하신 것 같습니다 그랬는데 이제 어떻게 더 칼을 잘 버릴까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말 참 그 천구백 아니 이천십육년 십이월에 갖고 있던 집을 팔고 넓은 평수로 전세로 갔는데 그 사이에 집값이 서울 집값이 폭등하셔서 가만히 앉아서 돈을 잃은 것 같다 이것은 우리 우상명분님만의 이야기가 아니라 거의 모든 월급쟁이들 그리고 집을 몇 채씩 소유하지 않는 분들 거의 대부분의 이야기가 아닐까 싶습니다. 어 그리고 청문 젊은 청년들의 이야기도 하고요 집값은 최근에 이제 제가 김혈매 연구원하고 같이 그 대담을 하면서 얘기를 들어봤더니 이제 드디어 드디어 이제 공급이 늘기 시작하더군요 이 공급 늘어나는 것이 앞으로 3개 년 정도 공급이 더 는다면 과거 예를 봤을 때 수요 공급 법칙에 의해서 집값이 그때쯤 정도 되면 떨어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나 지난 지금 올해 말고 이전 한 4년간의 공급이 상당히 적었기 때문에 이 여파가 1, 2년 정도는 더 갈 가능성은 있어 보인다라는 생각도 더불어 드네요 그러나 어쨌든 공급이 늘어나기 시작했다는 점에서 부동산으로 지금 박탈감을 가지신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너무 박탈감 갖지 마시라고 정보에 대한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가격의 움직임들 중에서 가장 가격에 영향을 많이 미치는 요소 중의 하나가 수요 공급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말씀을 곁다리로 잠깐 드려봤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부동산으로 여러분들이 조금 어려워졌다고 할지라도 투자 수익으로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긴 하죠 분명히. 분명히 얻을 수 있긴 합니다만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역시나 자신의 한계를 조금만 돌파해 줄 필요가 있다. 그 한계를 돌파해 준다면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고 한계를 돌파하지 못할 것 같으면 아예 처음부터 쉽게 투자하자. 라는 게. 제가 시종일간 지속적으로 말씀드리는 그런 부분입니다. 우리 우상명분님 글을 읽으면서 첫 번째 제가 들었던 의문은 이거예요. 이거예요. 작년도 삼월 코로나 사태 이후에 정말 이분은 한 번 칼을 빼 드셨어요. 그렇게 폭락을 하자 칼을 빼 들고 승부수를 던졌죠. 승부수를 던진 것이 성공하면서 지금 자산이 삼억 오천까지 되어 되셨다고 합니다. 일단 그동안 집 때문에 있었던 서러움을 일부는 조금 위로를 받으셨을 그런 내용들인데 제가 하나 꼭 물어보고 싶고 걱정되는 것은 자기가 가지고 있던 여윳돈과 더불어서 신용대출을 하셨다고 했는데 그 대출은 다 갚으셨나요? 그거 먼저 꼭 물어보고 싶습니다. 빨리 갚으십시오. 빨리. 저희가 이 방송 나가기 얼마 전에 올려드렸던 대담이 있습니다. 바로 이나대 김진영 교수님과의 대담이었는데요. 제가 그분을 이렇게 모시게 되는 이유 중에 하나는 개인 투자자를 위해서 정말 좋은 방법을 여러분들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기 때문에 그분을 모시게 되는 거죠. 그래서 개인 투자자분들은 이렇게 좀 투자를 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에 그분을 모시고 알려드린 거예요. 사실 증권사 입장에서는 김진영 교수님 같은 사람은 완전 블랙이죠. 블랙. 블랙 고객. 왜? 한 번 사면 주식으로 안 팔아요. 5년 동안 수익을 전혀 내주지 않는 고객이에요. 10년 동안도 안 내주실 수도 있는 분이에요. 거래가 없을 경우에. 그러니까 사실 증권사 입장에서는 적극적으로 이렇게 투자해라 라고 소개하기는 조금 쉽지 않습니다. 현재의 구조로 봐서는 말이죠. 그러나 개인들에게는 그것이 아주 좋은 이기는 방법이기 때문에 저희 각도기에서 각도기TV에서 불러서 대담을 한 것이고 그리고 철학적으로도 저하고 상당히 교통하는 것이 많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렸는데요. 그분이 하시는 말씀 중에 귀담아드려야 될 이야기 중에 하나는 이 돈이 정말 단단한 돈인지 가벼운 돈인지를 이야기를 합니다. 정말 겁먹은 돈이냐 그래서 다이아몬드 같은 돈이냐라고 이렇게 표현을 해주시는데요. 제가 대출에 대해서 지금 방금 말씀을 드린 이유는 대출로 받은 돈은 겁먹은 돈입니다. 시장이 지금 2년간 강세장입니다. 20년 이상 주식시장을 해본 사람 입장으로서는 손에 꼽히는 강세장이 지난 2년간 펼쳐지고 있습니다. 2020년 3월 이후의 장뿐만 아니다. 2021년 장도 사실 강세장입니다. 1월부터 7월까지 약 13% 코스피가 상승했기 때문에 이 정도 상승이라면 상당히 괜찮은 상승장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저희는 정말로 많은 하락장을 경험했고 아무리 용을 써도 안 되는 그런 것도 경험해 본 적이 있습니다. 우리는 뭐라고 하죠? 약세장입니다. 약세장에 돈을 버는 사람도 있기는 하지만 웬만해서는 굉장히 플레이하기가 어려워지죠. 그럴 때는 신용이 중간중간에 큰 위험 요인이 됩니다. 그래서 신용을 어떻게 잘 정리하셨는지를 먼저 꼭 확인하고 싶고 그 부분들은 정리하시는 게 꼭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데 우상병 본님이 아주 잘했던 건 뭐냐면 잘 모르겠기 때문에 현금 보유를 하고 있으시다는 거예요. 그 부분 정말 칭찬해 드리고 싶습니다. 정말 잘하는 것이고요. 이게 사실은 전처럼 쉽지 않습니다. 저희 같은 투자자들은 쇼핑 중독에 좀 걸려 있어요. 현금을 보유해야 된다고 하면서도 좋은 주식이 나오면 끝없이 뭔가를 사고 싶어져요. 그런 게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현금 보유를 하는 게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니에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 워런 버핏은 지금 어마무시한 돈을 현금으로 들고 있거든요. 물론 조금 다릅니다. 워런 버핏은 예전 투자조합 때 워런 버핏과 사업가로서 지금의 인수합병 전문가로서의 워런 버핏은 완전히 구분해서 보셔야 돼요. 투자 조합일 때는 현금을 이렇게 많이 들고 있지는 않았을 것 같습니다. 그때는 또 투자 수익률도 무지무지 좋았죠. 우리가 워런 버핏의 연평균 수익률이 요즘 낮아졌다고 하면서 20%밖에 안 된다. 또는 그 밑으로 떨어졌다. 다른 데보다 못했다. 이러지만 투자조합 때 워런 버핏은 어마무시한 수익률을 가지고 있습니다. 투자 전문가로 있었을 때 워런 버핏은 정말 신화적인 존재예요. 그런데 이제 자금이 커졌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높은 수익률을 기록했기 때문에 사실 투자하는 전문가인 저희 입장에서 보면 정말 정말 신화적인 존재죠. 자금 사이즈를 그렇게 키워놓고도 그런 정도의 수익을 낸다는 거는 정말 놀라운 일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워런 버핏은 수익을 포기하면서도 현금 보유 비중을 상당히 많이 가지고 갑니다. 이 부분은 사실 머리로는 그렇게 해야 된다 하면서도 정말 쉽지 않아요. 굉장히 저도 이 부분이 좀 아킬레스건처럼 어렵습니다. 그런데 우리 우상명분님은 현금을 지금 30% 들고 있다고 해요. 그래서 이 부분은 정말 칭찬해 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작년도에는 살 주식도 많았고 수익도 많이 냈는데 올해는 수익이 잘 안 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신도 좀 없다. 나는 좀 대충대충 하고 있는 투자자이기 때문에 감투자이기 때문에 자신 없다 했는데 이분의 훌륭한 점은 이거예요. 나는 잘 모른다. 나는 감투자자다. 그렇기 때문에 현금을 보유한다. 라는 얘기인데요. 이분이 실력이 출중하지 않지만 좋은 결과를 얻고 있는 중요한 포인트 중의 하나 바로 이 태도죠. 어떤 태도예요? 이걸 일컬어? 겸손한 거죠. 겸손해야 합니다. 이게 나는 좀 잘해. 이렇게 되면 이게 정말 함정과 수렁으로 빠지기 시작하는 게 투자거든요. 그런데 이분은 이렇게 나는 잘 모른다. 나는 감투자다. 이렇게 얘기를 하신 게 사실 21년장이 주식 초보자들한테는 상당히 어려운 장이었는데 잘 지키게 만든 그런 대목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현금 보유 비중을 계속해서 이렇게 꾸준히 잘 지켜나가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 작년보다 투자할 게 없는 것은 우리 우상명보님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저희 전문 투자자들도 마찬가지예요. 작년만큼 투자할 종목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네 그렇게 없으면 투자 안 하면 됩니다. 투자 안 하는 것도 투자입니다. 사실 투자를 해서 좋은 결과를 얻는 것도 능력이지만 투자를 안 하고 기다리는 건 더 큰 능력이라는 생각을 저는 해보게 됩니다. 보통 어려운 문제가 아니죠. 눈앞에 수익 날 수 있는 것들이 막 보이는데 투자를 안 하고 현금으로 들고 있어? 그것도 꽤 많은 자금을? 그리고 일부 좀 발을 빼고 있어? 보통 어려운 일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우상명보님은 테크니컬한 실력이 조금 부족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시장에서 좀 거리를 두는 방법에 있어서는 상당히 탁월한 능력을 가지고 계세요. 그래서 이 능력을 계속해서 좀 유지하시기를 빈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종목 뭐 여기 다양한 뭐 유튜브에도 가입을 하고 듣고 그렇다고 하는데요. 여기서 여러분 유튜브를 잘 고르셔야 합니다. 그래서 유튜브를 어떻게 고르셨냐면. 옛날에 돈 벌었다는 얘기는 필요 없어. 그건 아니야. 그건 아니야. 그건 아니고 그거는 갖다 버리셔야 되고요. 꾸준히 좋은 결과를 얻고 있는 사람 내 유튜브는 내 유튜브는 오케이 입니다. 그런 분들은 쫓아가야 되는 거고요. 그렇지 않고 그냥 막 이 얘기 저에게 다 해주는 것보다는 차라리 테크 유튜버들을 더 많이 보는 게 더 맞습니다. 그리고 또 애널리스트들이 이렇게 보고해 주는 그 보고 내용을 보시는 게 더 맞아요. 사실 조금 재미없어요. 애널리스트들이 기업에 대한 얘기를 해주는 건 조금 재미는 없는데 사실은 그게 훨씬 더 도움이 되시는 거예요. 훨씬 더 도움이. 시황 정도는 그냥 간단하게 증시 각도의 팁을 보시면 됩니다. 저희가 간단하게 항상 이십 분 안쪽으로 편성하려고 노력을 많이 하는데 그런 이유는 너무 시간 많이 뺏으면 안 된다는 생각도 있고요. 그리고 그 정도 정도의 브리핑만 해도 충분하다는 거예요. 시장에 달달달 도사가 된다고 해서 주식 투자로 돈을 많이 버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경제학과 교수들이나 전문 애널리스트들이 돈을 많이 벌었어야죠. 투자로. 물론 이제 애널리스트는 투자를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애널리스트 출신 중에 성공한 투자들이 많긴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애널리스트 모두가 돈을 크게 버는 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많이 한다고 돈을 많이 버는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이 점을 꼭 좀 기억하시고 투자해서 좀 자신감을 가주셨으면 좋겠고. 지금 종목이 스물 종목이 훨씬 넘습니다. 스물다섯 개 종목인데요. 이거 다 전화해서 알아보실 수 있나요? 그리고 매일같이 중간중간에 업데이트 하실 수 있나요? 그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계속해서 뉴스들 스물다섯 개 다 업데이트가 가능하신가요? 그렇다면 갖고 있으셔도 될 수 있는데 그렇지 않다면 조금 조금 종목을 줄이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보면 이런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현대차 그룹 관련주가 크게 한 몫을 차지하고 있고. 그다음에 삼성 그룹주 관련이 또 좀 일부 있고요. 그다음에 대체적으로 조금 저렴하다고 생각되는 종목과 한두 종목의 공격적이거나 아니면. 이거 많이 떨어졌으니까 해봐도 되겠다는 종목이 이렇게 섞여 있어요. 이렇게 섞여 있는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지금 그동안에 수익 실현을 많이 잘 하셨으니까 그거는 괜찮은데. 대형주 종목 중에서 저평가 종목들을 조금 더 볼륨을 더 키워주셨으면 좋겠어요. 여기에서는 그러면 조금 더 시간이 지날수록 괜찮아지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 대형주 중에서 이분의 투자 성향상 소형주로 가시면 아마 더 굉장히 불안하고 힘드실 것 같아서 대형주 중에 싼 주식들 분명히 있습니다. 지금 몇 종목은 꼽아 놓으셨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종목 비중을 조금 더 늘리시고 전체 종목 수는 조금 더 줄이시고. 그다음에 배당주 투자는 별로 없어요. 그래서 배당주 투자가 지금 한 몇 종목 보이긴 하는데. 배당주 투자를 조금 더 높은 배당률을 주는 종목으로 조금 편입시켜 보시면 마음 편하게 투자하실 수 있지 않을까 싶고요. 원래 이제 목표 수익률은 적절합니다. 십에서 십오 프로 정도면 저는 개인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적절하다고 생각하니까요. 지금 올해 수익률 상반기가 좋았으니까 하반기까지 고민해보면 그런 측면에서 배당 투자 어떻겠느냐라는 제안을 하나 둔 것입니다. 그래서 잘하고 계시고요. 현금 보유비 좀 계속 늘리시고 그다음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투자할 게 없으면 안 하시면 돼요. 투자할 게 없으면 안 하시면 됩니다. 그것도 방법이에요. 그러다 기다리면 또 기회가 옵니다. 그리고 주식 투자 하루 이틀하고 끝내실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지금 43살이니까 앞으로 한 40년 더 하실 수 있잖아요. 그렇죠? 평균 연령이 87세예요. 앞으로 최소 40년 더 하실 수 있고요. 80세까지는 정신은 멀쩡하게 살아 있습니다. 신체는 약간 수그러들 수 있지만 정신은 멀쩡해요. 40년 어떻게 투자할까 생각하시면서 투자의 방법을 계속해서 쌓아가시면 되지 않을까 싶고 그다음에 책을 조금 더 많이 읽으세요. 잘했고 성공했다는 투자자의 책을 조금 더 많이 읽으시면 더 많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오늘은 그동안 잘하고 계신 투자자분에 대한 이야기를 드렸는데 이분이 그래도 선전할 수 있었던 이유 중에 하나는 다 아는 기업들을 하셨어요. 그리고 대체적으로 큰 기업들을 하셔서 마음 흔들림이 조금 덜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분은 굉장히 큰 수익을 내고자 욕심을 많이 부리지 않았다는 거 보여줘요. 종목 선정에 있어서도. 그래서 이분이 작년, 올해 누적적으로 괜찮은 수익을 낸 거죠. 여러분, 이분은 꼭 기억하십시오. 욕심을 많이 내어서 돈을 많이 버는 게 아니라는 거죠. 골프하고 똑같은 점 하나가 그겁니다. 욕심을 내고 내가 뭔가 많이 보내야 되겠다고 거리 욕심을 내거나 뭐 하면 꼭 빅살이 나죠. 골프에서. 그런 거와 똑같이 주식도 뭔가를 세게 잘해보겠다고 욕신내면. 오히려 위험을 떠안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러분. 살아나오면 기회가 옵니다. 주식시장 하루 이틀 게임 아닙니다. 부동산도 오 년 십 년 갖고 있어서 크게 오르는 거잖아요. 물론 거기서 단타 치는 세력은 있긴 합니다만 네. 주식도 마찬가지입니다. 십 년 이십 년 살아나오면 길이 보이고. 좋은 선택지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대신에 나쁜 습관을 들이면 고쳐지지 않아요. 제가 20년 동안 수많은 사람을 보아왔습니다. 나쁜 습관이 들면 절대 안 됩니다. 그러나 좋은 습관을 계속 쌓아가고 조금씩 개선하고 바꾸시면 좋은 투자자가 되실 수 있다는 점도 명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사연 보내주신 우상명 분이 감사드리고 증시각도의 TV분들도 모두 10만 금융정사로 날로날로 성장하시길 빌겠습니다. 안녕.